그 정도의 인기였어요. 인기! 그때 인기가 많은 가수분들은 막 그 퀵으로 막 여기저기 쏘고 막 저희는 뭐 헬기 타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헬기 타고 용인에서 다른 방송 가서 스케줄 치고 거기서 퀵 타고 행사장 가고 밴이 유리창 다 깨지고 안에 있는 의상, 마이크 뭐 이거 다 가져간 거예요. 쥐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쥐들이? 아니 도둑을 맞으신 거 아니에요? 도둑 맞으세요. 도둑을 맞으신 거예요. 팬들이 다 그냥 요즘은 어떻습니까? 이게 막 차량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좀 있어요? 대기실에서 가방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품 놔뒀는데 공연을 갔다 왔더니 핸드폰이랑 이렇게 비싼 물품들을 다 가져갔더라고요. 현금이랑 다 가져갔다. 그건 진짜 도둑 맞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빼. 팬이 가져간 거야. 그거는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도주. 빼는 게 어떤 식기 때문에. 그냥 도주죠. 아 그래요.